감사합니다. 짜eln휘가 스페인 task 좋아한다고 해서 좋겠다. 너 왜 어떤 면허가? 아아 이게 뚱이였던거야? 아 이게 가려졌어가지고 바지 드시고 내가 위에서 보면 이거 이게 가려지니까 바지 안보이니까 딱 흰색 그냥 셔츠밖에 안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적 있어야 돼 아 뚱이였던거야 이거만 잘라다가 이거만 잘라다가 이거만 잘라주고 이거만 잘라주고 이거만 잘라주고 나도 있어 진짜 못 잘라주라고 그래서 내가 못 잘라달라고 그랬어 아? 이렇게 선거지 못 잘라? 내가 맨날 아이차 왜 못 잘라줄게 아이차 아이차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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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어봐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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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 고쳤어?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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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게 내려와서 빠진게 아아 아이차 나 그때 우은거 알아? 나 여기서 울었잖아 반지 빠져서 그 우리 임영에 아이차 아이차 나 여기서 다시 고쳤지 그래 나 아직 고쳤어 나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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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권학영에 선물 받은거 떨어뜨린가 보네 소리 막히잖아 진짜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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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